반갑습니다. 메가스터드에서 지구과학 강의라고 있는 박선희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3월 학평 대비 퀘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지구과학 이렇게 준비하자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약간 내용적인 측면은 선생님이 어차피 모의고사 강의를 하나 찍을 거라서 그때 좀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좀 약간 전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여러분들 마인드,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조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준비한 게 고3 첫 시험 3월 학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퀘스트를 N수생들이 듣고 있다면 N수생들은 여러분들 3월 학평을 따로 시행하지 않죠. 이건 학교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학력평가는 지금 재학생들, 고3 학생들이 3월 학력평가를 치르게 될 건데 처음 시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12월 말쯤 아니면 빠르게 시작하는 작년 12월 때쯤 시작해서 수험생활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한 최초 점검을 하는 그런 시험을 갖다 치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방학 때 동안 열심히 달려가지고 탐구를 갖다가 한 번 다 개념을 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내용을 다 보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3월 학평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는 게 점검의 의미거든요. 점검의 의미.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전범위 시험에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특히 처음 보는 친구들은. 이게 지구과학 1은 전범위 시험을 갖다 보거든요. 참고로 얘기하면 지구과학 2는 안 봅니다. 3월 학평 때. 그래서 지구과학 2 학생들은 들을 필요 없어요. 3월 학평 때 여러분들 전범위 시험을 갖다 처음으로 보게 되는데 전범위 시험이 사실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난이도를 떠나서 양이 많아지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막 공부를 해왔는데 특히 정리가 잘 되는 친구들은 상관없겠지만 뒤죽박죽이고 뭔지 모르겠고 앞에 있는 내용 다 까먹었고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게 제일 좋냐. 이런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점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점검. 내가 이걸 갖다 시험을 잘 볼 것이냐 못 볼 것이냐. 이거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여러분들 따져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공부할 때. 보통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죠. 물론 이 과정에서 계획이 많이 틀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으면 그 학습에 대한 결과를 갖다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공부하는 양이 많은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3월 학평 때 가져가야 될 건 이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가. 뭔가 잘못됐으면. 다 맞으면 더더욱 좋고요. 잘 보는 건 여러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잘 보면 그냥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근데 못 보면 기분이 나쁘거든 사실은. 근데 뭘 점검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내가 매 시험마다 아마 이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행을 할 때 이 점검이라는 거는요. 학습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얼마나 잘 냈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보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공부가 다 진행된 학생들은 상관이 없는데 조금 자신 있는 단원이 있을 거고 자신 없는 단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든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단원을 좁히세요. 예를 들어 1, 2, 3, 4단원 있잖아. 그죠. 내가 공부를 좀 했는데 4단원은 천문이죠. 천문 파트는 내가 조금 지금 어려운 것 같아. 이걸 담아질 자신은 좀 없어. 그러면 지금 당장 이걸 마스터한다기보다는 나머지 것들 중에 골라가지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 나는 2단원이 조금 까다로워. 근데 2단원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단원이 아니라던데 나는 왜 이게 까다로울까. 그래서 이 단어에 있는 문제는 다 맞추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원을 좀 좁혀나가는 게 여러분들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남은 기간이 지금 한 3주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3, 4주 정도 돼요. 지금 3주 정도 될 것 같다. 3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 일주일 남아도 상관없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전 단원을 다 공부하려면 진짜 힘들어 사실은. 그리고 그럴 시간도 아마 없을 거고. 그럼 내가 특정 단원, 특히 내가 취약했던 것들을 테스트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문항의 배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단원이 5개에서 6개, 2단원 5개에서 6개. 이게 통상적인 겁니다. 3단원 4개, 4단원 5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6개 나오면 이게 5개. 이게 6개 나오면 이게 5개 나와요. 그러면 보통 한 5문항이라고 치자. 한 단원에. 5문항이면 이 문항 중에 내가 몇 개를 제대로 맞추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제대로예요. 제대로 맞추는 거. 정확하게 풀어서 맞췄다. 감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알겠죠? 찍어서 맞추는 거는 여러분들 맞추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운이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운이 끝에 닿아가지고 3월 학평 때 운으로 찍었는데 한 5개 찍었는데 다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수능 아니잖아요. 그럼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럼 문항을 풀 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는 거야. 아, 이건 맞았는데 조금 뭔가 이게 좀 시원하게 내가 탁 풀어서 맞은 것 같지가 않아. 그럼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점검의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첫 번째 여러분들 추천하는 방법이 이거였죠? 어떤 타겟팅을 하는 거야. 난 3단원을 다 맞출 거야. 1단원을 다 맞출 거야.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려워했던 단원일수록 좋습니다. 4단원 고르시면 제일 좋은데 4단원은 거의 3월 학평 직전에 다 공부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4단원 학습을 여러분들 진행을 할 때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이게 좀 까다로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남, 시간이 좀 여유로울 때 앞에 공부했던 거 참, 한 번 공부했던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쭉 보고 아, 이걸 반드시 맞추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대로 학습을 해서 제대로 맞추는 거. 그리고 만약에 뭘 틀렸어, 내가? 그걸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거. 이게 3월 학평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보면 좋은데 잘 못 본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3월 학평은. 알겠죠? 왜냐하면 이런 시험들이 이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수능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N수생들 이 말 들으면 너무 공감하거든. 선생님이 재수학원 가가지고 이런 말 하잖아. 그럼 왜 이래 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시험, 의미가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의 의미는 이게 기분이야, 그날. 잘 보고, 잘 못 보고는. 더 중요한 건 점검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할 얘기는 이겁니다. 3월 학평 점수가 수능 점수냐. 선생님이 아주아주 옛날에, 선생님이 수능 시험을 볼 때, 아주아주 옛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 조금 옛날에 수능 시험을 볼 때, 3월의 시험 본 게 너희들 수능 성적이야 라고 선생님들이 약간 말씀하시는 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다. 3월 학평 점수는 여러분들 수능 점수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야. 점수가 안 좋게 나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좋게 나왔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긍정적인 얘기만 하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좋게 나왔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목이 탐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공부가 다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점수가 적게 나올 거고 공부가 다 되어 있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 이후부터 열심히 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알겠죠? 두 가지 루트 중에 하나겠죠. 무조건. 오케이? 그러니까 유지되는 경우는 여러분들 공부를 그냥 고만고만하게 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점수를 갖다가 여러분들 4만 학평 점수가 수능 점수랑 갔다 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못 본다고 너무 괴로워할 필요 없고 잘 본다고 너무 우쭈리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기분은 되게 좋겠죠. 그럼 시험은 무조건 잘 보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알겠지? 잘 보는 게 좋은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걸 갖다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항상 예를 드는 선생님 조교 친구가 하나 있으면 수업시간에 많이 얘기하는데 선생님 조교 중에 정말 잘생긴 조교 애가 하나 있거든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성격도 되게 좋습니다. 항상 단점을 내가 찾아다니고 있는데 아직 못 찾고 있네요. 학교도 잘 갔어요. 우리 거의 마스터 조교인데 이 친구가 3월 학평 문제를 풀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였어요. 원래 지구과학으로 바꾸고 나서 3월 달에 3월 학평 문제가 나왔을 때 재수할 때였으니까 혼자서 풀어봤나 봐. 몇 점 맞으면 19점 맞았어요. 19점.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과신한 거예요. 지구과학 쉽지 뭐 이 생각을 한 거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수능은 다 맞았습니다. 수능 다 맞았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뭐 걔 공부 원래 잘했던 친구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잘했던 애가 이 점수가 나왔다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건 방심하면 안 되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지구과학은 내가 정말 지구과학 가르치면서 과목에 대한 자랑을 좀 하면 정말 정직한 과목입니다. 하는 만큼 나옵니다. 하는 만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 천문 공부하는 친구도 많이 있는데 어렵죠. 천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놔버리면 그냥 끝까지 놓는 거야. 계속 붙잡고 가야 돼요. 보통 깨달음이 잘 오는 친구들, 잘 아는 친구들도 한 6, 7월에 깨달음이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좀 마스터가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이. 알겠죠? 그래서 3월 학평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학습을 갖다가 여러분들 박차를 좀 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월 학평 잘 본다고 느슨하게 탁 놔두면 안 돼. 반대 케이스도 있었어요. 3월, 4월 50점 맞고 6평 때 30점 맞은 친구 있었어요. 9평 30점 맞고. 수능도 망했어요. 재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오만한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잘 봤다고 어깨에 뽕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좀 장인 정신 갖고 꾸준히 해가지고 이런 루트로 한번 가봅시다.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3월 학평 점수는 수능 점수 아니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잘 보든 잘 못 보든 끝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퀘스트를 찍으면서 여러분들 이번에 아마 메가스터디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 3월 학평 대비 모의고사를 하나 준비해놨어요. 1회분인데 모의고사. 이거 아마 대대적으로 무료로 선생님들이 다 같이 하실 겁니다. 다 같이 하시는 거라서 선생님도 3월 학평 대비 모의고사를 준비해놨다. 이거는 뭘 준비했냐면 작년 파이널 선생님 모의고사 있잖아. 파이널 모의고사 중에서 너무 어려운 거 빼고 여러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수준에서 문항을 준비했어요. 근데 난이도가 아주 낮지는 않아요. 아주 높지도 않는데 아주 낮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하기에 참 좋은 모의고사를 구성해놨으니까 그래서 문항을 선생님이 셀렉해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선생님이 해설강의 당연히 찍을 거니까 해설강의 보시고 여러분들이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잘 점검하셔가지고 학평 대비 모의고사 해설강이 올라갈 테니까 보시고 학습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3월 학평 대비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아직 우리가 초반 스타트죠. 초반 스타트인데 어느 순간에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달릴 테니까 여러분들 앞을 같이 보면서 함께 끝까지 한번 달려가 봅시다. 알겠죠?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공부하러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